갤럭시 S10과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세계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스마트폰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게 갤럭시 S10입니까? 정확하게는 S10 플러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베이집이 적어서 화면 전체가 디스플레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도 디스플레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문 인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문 인식도 디스플레이 위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뒷면을 보시면 카메라가 3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초광각 렌즈입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는 넓은 풍경을 찍기가 어려운데 이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넓은 풍경도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S10보다 폴더블폰이 더 궁금하긴 한데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폴드가 스마트폰의 휴대성에 태블릿 PC의 기능성을 합친 새로운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접었을 때는 S6와 같은 4.9인치지만 펼치면 노트9보다 큰 7.3인치가 됩니다. 또 PC처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작업을 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먼저 공개된 중국 폴더블폰은 디스플레이가 구부러지는 수준이었지만 폴드는 완벽하게 접혔습니다. 폴드는 4월 26일 최소 1,980달러 우리 돈으로 220만 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2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는 폴더블폰이 2022년까지 5천만 대 이상 팔리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넓힐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이 그만큼 팔릴지는 의문이 따라 붙습니다. 100만 원대 후반인 애플 아이폰 XS도 생산량을 줄여야 할 정도로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곤봉석 LG전자 사장이 최근 시장 상황에서 폴더블폰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도 올해 폴드 판매 목표를 100만 대로 낮게 잡았습니다. 가격 우려를 깨고 갤럭시 폴드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폴더블폰에 특화된 콘텐츠가 시급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직접 들어보시죠. 화면에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나 화면을 분할해서 멀티태스킹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만 실용성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콘텐츠가 많지 않으니까 결국 좋은 콘텐츠가 폴더블폰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